출국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흔히 한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만큼 현안이 많고 의견 개진도 풍부하다는 뜻일 텐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촌철살인의 문구로 유명하신 분이죠.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경향신문 사실 기자인데요. 목소리가 짝짱하시네요. 그런가요? 전우용의 우리 시대라는 칼럼, 김용 칼럼을 연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글은 많이 마주했었는데 요즘은 어떤 일에 집중하면서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원고를 하나 쓰고 있어요. 현대사 연고를 쓰고 있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지난해 말에 냈던 잡동산이 현대사라는 책 있잖아요. 보니까 소소한 물건들이 가진 현대사적인 역사성 등을 잘 풀어낸 책인 것 같은데 아직 못 읽으신 구독자들이 있을 테니까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신다면요. 사실 사람이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죠. 사람이 물건을 만드는데 다 자기가 만들지는 않죠. 누군가가 만든 물건을 쓰면서 사는데 살다 보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컴퓨터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없음과 있음 차이가 사람들을 확연히 바꿔 놓죠. 사실은 물건이 사람을 만들어요. 어떤 물건에 익숙한 사람, 어떤 물건을 쓸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그 물건이 요구하는 사용 방식에 익숙해지는 사람. 사람 자체가 물건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의 변화를 제대로 보려면 어떤 물건들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고 사람들은 그 삶의 방식에 익숙해졌는지 그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싶어서 우리에게 지금 익숙하지만 100년 전만 해도 없었던 물건들에 대한 어떻게 들어왔고 처음 반응은 어땠고 어떻게 익숙해졌으며 그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의식과 생활 태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룬 책입니다. 네. 보니까 여러 물건들을 정말로 이렇게 다뤄주셨는데 그중에서 좀 이렇게 인상 깊게 소개할 만한 물건이 있을까요? 한둘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서민의 애환 또는 서민의 음료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소주 같은 경우가 언제 들어왔는지 특히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희석식 소주가 제대로 된 소주인지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제가 한 280여 종의 물건 이야기들을 세 권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지금의 삶을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물건 하나만 뽑아라 꼽을 수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좀 대표로 꼽으려면 자동차를 꼽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인들에게 보면 대다수가 아주 부자가 아닌 한 대다수가 자동차가 동산 1호에 보통 올라가 있어요. 맞습니다. 부동산 빼고 동산이거나 아니면 부동산도 없으면서 자동차가 비싼 자동차 타는 사람들도 있죠. 첫째로는 현대인들을 보면 자기 배우자가 일을 하다가 손을 낮춰도 뭐 이렇게 피가 좀 나도 별로 이렇게 속상해하지 않아요. 그냥 뭐 밴드나 부처 이러고 말죠. 그런데 자기 자동차에 기스가 나면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죠. 게다가 이 자동차라는 물건은 일단 도로를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물들처럼 만들었죠. 모든 도로가 사람이 걸어다닐 수 없는 도로가 되고 사람들은 그 도로 양쪽 끝에 좁게 난 길 인도라고 불리는 옛날 뚝방길 같은 데로만 걸어다닐 수 있고 그 도로를 건너려면 횡단보도로나 지하도로나 아니면 육교로 건너야 되고 물길처럼 돼버렸죠. 이 물길 같은 도로가 전 세계를 덮으면서 인간의 도로 이용 행태가 근본적으로 달라졌고요. 게다가 이게 그냥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위해서 수많은 간판들이 생겨요. 도로 표지판들이 생겼고 또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제법 끌기 위해서 간판들이 쓸데없이 커지고 굉장히 광범해졌죠. 그러면서 큰 거만 눈에 띄고 작은 거는 눈에 보지 않는 걸어다녀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속도감 자체가 과거와는 달라져서 조금만 늦어져도 참지 못하는 성질격한 인간들을 만들어냈고 아마 현대인 개개인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을 때 대부분 자동차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짚어볼 테고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책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교통사고는 언제 났는지 주유소는 언제 생겼는지 택시는 언제 생겼는지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써놨습니다. 그 물건은 분명히 말이 없는데 말 없는 물건들이 담고 있는 역사성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느낌을 든다. 이 책을 읽게 되면 그런 감정을 받게 되는데 현대문명이 그렇게 만들어지죠. 물질문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물질화되고 사실은 물질화되어버렸어요. 인간이 물질화되고 나아가서 그 물질 중에서 상당 부분이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계화되고 있죠. 요즘에는 기계, 특히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걱정하는 소리가 높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실제로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고 누가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AI가 되면 빨래나 설거지 같은 허드렛 일은 AI의 로봇한테 맡기고 나는 그림이나 그리고 음악이나 만들고 좀 품이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AI가 그림 그리고 작곡하고 입자리도 뺏고 인간이 빨래나 설거지나 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지난 19세기, 20세기 한 200년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계가 인간을 닮아가는 과정이 한편에서 진행되는 반면 인간이 기계화되는 과정이 또 한편에서 진행돼요. 인간의 의식 자체가 기계화되고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기계를 닮아가는 과정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기계의 인간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인간의 기계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영신문에 전우용의 우리 시대 칼럼에서도 한 번 그런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죠. 인간의 기계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화가 고도화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기계의 우리가 우수성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냐면 성능, 마력 이걸로 평가해요. 두 개를 합치면 능력이에요. 능력으로만 인간을 평가하는 문화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능력지상주의는 다시 말하면 기계를 닮으려는 인간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어떤 인간이 기계보다 정확하고 기계보다 강력하고 기계보다 규칙적이고 기계보다 힘이 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현대의 문명은 인간에게 능력만을 요구하죠. 지난 한 30년간의 우리 언어로의 변화를 보면 예컨대 수많은 단어들이 예컨대 이해심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헤아려주는 마음이었죠. 이게 심이었어요. 또는 창의성이었어요. 심성에 속했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30년 사이에 이 단어들이 전부 이해력, 창의력, 수리력, 추리력, 논리력, 지휘력, 매력까지 역이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렸어요. 심성에 속해서 아직도 심성에 남아있는 것들은 예컨대 동정심, 배려심, 사랑 이런 것들은 아직도 심성의 영역에 남아있는데 이것들은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부 힘 역자로 표시되는 단어들에만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매몰되어가고 있죠. 이게 기계화의 굉장히 중요한 단초예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점점 기계를 닮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게 인간성 파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고 하는 분명히 다른 시대다. 이 추세를 우리가 되돌리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능력으로 치환하려 들고 성능과 마력으로 인간의 자격을 평가하려 드는 사회가 되면 결국 인간은 기계를 당할 수가 없다. 어떤 성능과 마력에서 인간이 기계보다 나올 수 있겠어요. 150년 전까지 인간은 짐승으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기계를 닮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기계를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기계와 경쟁하려고 들어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현대 문명의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측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뜻 들어도 능력의 시대에서 심성의 시대로 돌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면에서 가능할지가 약간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방법을 떠나서 성찰밖에 없어요. 그게 인문학의 역할이고 사실은 언론이 그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인간이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기려면 기계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제가 받은 질문자에서 뒷부분에 속하는 얘기겠습니다만 이런 거였어요. 인간 고인류학자 또는 고고학자들이 인간이 언제 출현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모사피엔스든 네안데르타린이든 간에 한 10만 년 좀 멀리 올라가면 한 20만 년쯤에 6월 화석 중에서 불어졌다 붙은 다리뼈가 발견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인간의 출현이라고 봐요. 왜 그게 인간의 출현이냐면 사람이 다리뼈가 부르졌다 붙으려면 꽤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해요. 그동안에 누군가가 보살폈다는 얘기죠. 자기의 사냥이나 채집활동 시간을 포기하고 또 자기가 얻은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의 다리가 붙을 때까지 누군가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구석기 시대의 가족이든 아니면 부족 구성원이든 누군가가 자기 것을 베풀어서 그를 살려냈다는 거죠. 이 베품, 보살핌, 도움, 배려 이걸 이제 인간의 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동물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같은 개체가 크게 다쳤는데 그걸 살려내기 위해서 공동체가 도와준다. 이게 이제 공동체의 시작이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다른 무엇보다도 보살핌의 공동체예요. 약하거나 다친 개체들을 도와주는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개체를 도와주는 행위를 인류는 이제 선이라고 개념화했어요. 이타심이 선이죠. 우리는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반면에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몰라라 하고 그저 자기 먹을 것만 구하러 다니고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이런 이기심을 우리는 악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기주의는 나쁜 거다. 이거는 수천 년간, 아니 수십만 년간 변화 없는 인간의 고유 사고방식이었어요.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인류가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죠. 보살핌과 배려, 서로 돕는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특히 사실은 신자유주의가 횡안하고 한국에서는 뉴라이트 철학이 어떻게 보면 주류가 됨으로써 뉴라이트적 사고방식은 어떤 거냐면 철저한 시장주의예요. 아담 스미스가 시장주의를 살파할 때만 해도 아담 스미스는 그리스도교의 영향 아예 워낙 강하게 묶여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 이전에 도덕성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두고 얘기했는데 요즘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합리적 이기심이 세상을 더 낮게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이기심을 악에서 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장의 확대, 시장 경제의 발전이 곧 역사의 발전이며 시장은 어떤 도덕적 원칙에도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실이 얘기했던 것이 발언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식품이 하라도 사먹을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원한다면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가 원한다면 주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기에 해야 한다. 이 발언이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거래되는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래되는 것이다. 시장 규칙의 원리를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개입해서 어떤 도덕적 기준, 예컨대 인간성의 최소 기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노동시간은 제한해야 된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시장 외부에서 제한한 도덕적 기준을 없애버리자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그게 이제 능력지상주의와 결합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같이 결합해 있다 보니까 이제 능력지상주의와 이른바 인간이 중시해왔던 이타심, 도덕적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버린 거죠. 굉장히 좀 흥미로운 공간인데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세 유럽부터 시작했던 유럽의 도시들. 또 그 도시들을 본따서 만든 남매의 도시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성당이 있어요. 성당 앞에 광장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성당 좌우로는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청하고. 공식같이. 또 맞은편에 법원이 있어요. 이 공식은 뭐냐면 종교시설, 성전이든 아니면 교회든 간에 그것은 이타심을 고향시키는 공간이었어요.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라, 베풀어라. 그래서 헌금 받죠. 아무 대가도 없이 받는 돈이에요. 그건 이제 헌금하는 사람들이 남을 도우라고 주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기적 인간형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면에 그 앞에 광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개 이제 거기에 상인들이 장사를 해요. 시장이라는 공간은 이기심이 발현되는 공간이에요. 거기에서는 뭐가 누구를 장사꾼을 위해서 기부를 하거나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시장은 이기심이 발현되는 공간이고 교회는 이타심을 고향시키는 공간이었던 거죠. 둘이 균형을 이뤘어요. 그리고 국가는 바로 이 두 개의 균형을 유지하는 책임을 지는 정도였던 거죠.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나 절대적으로 이타적이고 누구나 절대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없고 선과 악의 하나로 누구는 그야말로 선의 전형이고 누구는 악의 대명사이고 이런 사람도 없어요. 대개 50대 50이거나 좀 많으면 51대 49 아니면 아주 많으면 52대 48 정도의 그렇게 배분 균형을 이루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 사회는 그런 균형이 근본적으로 깨져버렸어요. 근본적으로 깨져버리면서 과거에 악으로 규정했던 걸 선으로 끌어내리고 선으로 규정했던 것을 무능이나 위선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담론 저는 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적 담론이 횡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형 인간들 매사를 시장주의의 관점으로 경쟁, 능력의 문제 그리고 거래 이런 문제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성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 만약에 에너지적으로 본다면 악해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도시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그런 이기심과 이타심 그리고 공익과 사익 이 사이의 균형에 관한 공간적 표현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게 깨져버렸죠. 어느 정도로 깨졌냐면 일단 종교 자체가 시장을 견제하고 시장이 부도덕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는데 오늘날의 종교는 스스로 시장의 일부가 됐어요. 헌금이 교회에서 뭔가 즉자적으로 해줘야 될 어떤 은총 은총이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 대가로 이렇게 취급되기도 하고 시장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책무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것도 하나 있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돼 버렸어요. 100년 전, 아니 100년 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장에 일주일에 몇 번 못 갔어요. 시골 사람들은 더 했죠. 5일장, 그러니까 매번 5일장마다 가는 것도 아니니까 중세, 근대 이전의 사람들 또는 근대와 초기의 사람들은 한 달에 시장 가는 횟수와 교회나 아니면 종교시설에 가는 횟수가 대략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선악의 균형을 이루기도 했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교회에 가서도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뿐만 아니라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거래할 뿐만 아니라 시장 이용 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최근 스마트폰 시대는 아예 시장에 손바닥 안으로 그렇죠. 모바일도 가능하니까요. 매일 최저가 검색하면서 살아요. 시장형 인간인으로 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지금 과거에 이런 국가나 교회가 했던 역할들을 누가 담당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인간들이 시장에 매몰돼 버리고 시장형 인간이 돼 버리고 그러면서 이기심만 증폭돼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는 정부가 시장을 도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들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론이 문제죠. 그런데 요즘 신문들이나 방송을 보면 그냥 변해가는 사람들한테 편승하거나 스스로 그렇게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추세적으로 보면 여전히 비관적이다. 사실은 이런 비관적 전망들은 한 70년, 80년 전에도 했어요. 2차 대전 직전에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도 우리가 3.1운동 당시에 공약 3장을 보면 금일 5인의 차관은 정의, 인도, 생존, 존용을 위한 민족적 요구니 이렇게 들어가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생존보다 정의, 인도를 앞세웠어요. 우리가 2019년 3.1운동 100주년에 겪었던 일인데 일본의 징용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난 다음에 일본이 당시 아베 정부가 반도체 소부장, 소재보금 장비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어요. 일본의 화이트리스에서도 제거했었고 그때 한국을 대표한다는 뭐 신문에 칼럼 제목이 뭐였냐면 자존보다 생존이 먼저다. 라는 제목이 실렸어요. 얼핏 들으면 그렇게 그럴싸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흐하게 쓰는 충고이기도 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못 다니겠다. 상사가 괴롭혀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깟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하는 충고죠. 저 같으면 생존을 위해 자립이 먼저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자존보다 생존이 먼저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김희동의 선언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생존을 세 번째 놓은 거예요. 정의와 인도를 그 앞에 놓았죠. 왜? 그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17년에 끝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지성이 합의한 사항이었어요. 정의와 인도가 없는 상태의 생존은 그건 인간의 삶이 아니다. 짐승의 삶이다. 우리가 식민제를 겪으면서 정의와 인도가 전제되지 않을 생존은 그건 노예의 생존이고 짐승의 생존이다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의 인도를 생존부터 합세운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제원헌법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관련된 3.1운동 정부의 법통과 4.19운동의 유념을 개성하여 이렇게 나오면서 정의 인도와 동파에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해야 한다. 정의와 인도를 맨 앞에 놓은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의 사실은 건국정신이에요. 정의와 인도가. 그런데 대다수가 몰라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의와 인도가 구현되는 사회를 꿈꿨었고 그게 없으면 이제 인도주의의 시대가 열렸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그야만 국가패권주의, 파시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의와 인도를 짓밟고 자국중심주의, 자국시장개척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일어났고 이게 끔찍한 일루사적 비극을 나왔죠. 홀로코스트 같은 비극들. 그 기간 중에 일본군 역시 7.31부대 만행처럼 인간을 인간으로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쟁만능주의, 시장지상주의에 빠지면 특정 인간이 인간으로 안 보여요. 그런 행동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2차 대전 이후에 극복하자고 해서 세계인권선언이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른바 물질만능주의, 이익지상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 있어서는 60년대만 해도 무슨 문화상대주의 레비스트로스의 문화상대주의라든가 또는 하다못해 EHK 역사상대주의처럼 상대주의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각자에게 각자에 어울리는 삶과 삶의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세계가 평화로워진다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다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되어버렸죠. 돈, 경제력으로 귀결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제가 비관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비단 우리나라가 좀 심하긴 하지만 인류 전체가 좀 암담한 미래를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또 한 번의 끔찍한 피해를 그 피해가 이제 인류의 생존을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피해인지 인류의 종적 멸망으로 이어질 피해인지는 좀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겪기 전에는 바뀌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전망이 그렇더라도 바꾸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 누가? 지식인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인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만능이라는 세계사적 사조가 있는 건데 여간 국가공동체라는 건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가 엄연히 있고 언론이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정신이라는 게 지금 위협받고 있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돌봄의 정신이에요. 보살툼의 정신이죠. 그런데 지금 한 번 보죠. 우리가 이런 시장만능 쪽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일들로 극혈되냐면 첫째 민족공동체가 지금 남았나요? 어떤가요? 지금 북한이 우리의 민족공동체 북한 사람들은 민족공동체의 일환으로 생각하나요? 의식조사를 해봐도 그런 생각들이 점점 옅어집니다. 사단쳤어요.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통일할까 봐 겁나죠. 오히려 돈 들어갈까 봐. 민족공동체는 이미 해체됐다고 봐요. 이게 현상이라고 봅니다. 국가공동체 어떤가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보살핌이에요. 어디가 가장 중요한 신체에서 내 몸에서 어디가 가장 중요한 부위냐. 어딜까요? 우리 몸에서. 직관적으로 심장이 떠오르는데요. 심장 아니면 뇌 어딜까요? 아니에요. 아픈 부위가 가장 중요해요.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도 손가락에 늘 신경이 쓰여요. 아픈 데 신경 쓰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엄마인가 아빠인가 자식인가. 아픈 사람이에요. 환자가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심으로 가족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국가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한 번 생각해 보세요. 15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과거 역대 정권은 예컨대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가 서울시장하고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식에 참사가 일어나면 주무부서 장관은 당연히 사표를 냈어요. 그럼요. 그게 당분책인사라고 그랬죠. 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지금 불러났어요. 내가 이런 일들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인데 이 영역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희생자들,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이상민 행안부장은 자리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죽으면 죽은 거지. 그게 이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냐. 최상병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구하려 물에 들어갔다가 휩쓸려 들어가 죽었어요. 젊은 해병대원이. 그런데 그거의 사단장이랑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문책을 했어야죠. 사령관도 그대로 있고요. 이게 무슨 법적 책임을 따질 일이 아니라 그 전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문책을 했어야죠. 아무도 문책을 안 해요. 죽은 건 죽은 사람들 책임이에요.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몰아가요. 언론들이 심지어 언론들도 찾아. 왜 그런데 가서 죽었느냐는 거죠. 그렇게 자식이 죽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로할 생각이 없어요. 이거 국가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이미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공동체라는 이름을 쓰려면. 저출생 문제. 가족 공동체에 아직도 가족이 있죠. 가족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1인 가구가 이미 40%를 훨씬 넘어섰어요. 거의 50% 육박해요. 가족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지만 가족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50%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공동체적 생활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플까 봐. 아프면 거기 돈 들어가고 가르치려면 돈 들어가고 뭐 하려면 돈 들어가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지 않는 거죠. 가족 공동체 자체가 해체되고 있는 거죠. 모든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만 남아요. 이런 게 이제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좀 스스로를 부르고 있는 건데 이제 공동체가 사라진 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계격파당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요. 각자 도생은 각계격파당한다는 뜻과 같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돈에 각계격파당하고 시장에 각계격파당하고 이런 좀 형편이 돼 있어요. 인간이 정말 새로운 인류로 거듭날 것이냐.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인간이요. 공동체에서 벗어난 인간이요. 스스로 세계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국가의 틀을 넘고 민족의 한계를 벗어나고 가족에서 벗어난 그런 완벽하게 자립적인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이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인류가 과연 지금보다 나은 인류이냐.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고 경각심을 치러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불길로 들어가는 사람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라도 질러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이른바 언론과 지식의 책무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을 때 포스트 모던적인 해체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있다는 느낌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정신이라는 것들을 불씨를 살릴 수 있는 희망들이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 책에도 나오지만 양초로 대표되는 2000년대 이후의 촛불 집회 공화국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공동체 정신을 뭔가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단초 아닙니까? 희망이면서 또 좀 전망이 이렇게 밝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 이른바 이런 뉴라이트 담론 시장 만능주의 담론 이런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뿌리 내리게 하고 확산시킨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었어요. 대초에 이명박 정권 스스로 이제 실용주의를 얘기면서 이념에 좌우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부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치환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예를 썼어요. 이명박 정권 초기에 큰 히트를 쳤던 광고가 있어요. 두 개를 기억하는데 하나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은행 광고였어요. 또 하나는 내 아이는 다르다. 내 아이가 튈까 봐 남하고 다를까 봐 그래도 잘 어울리기를 바라던 그런 문화가 내 아이는 다르다 라는 문화를 바꾸나가는 하나는 이제 시초가 되는 사실 광고는 시대의 정신을 가장 좀 압축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그때 태어난 세대가 지금의 젊은이들이에요. 그 문화가 유행할 때 태어난 세대가 지금의 이제 MZ세대이거나 그렇죠. 그때 막 유년기를 보냈던 세대가 지금의 MZ세대거든요. 촛불집회 예컨대 2016년 17년 촛불집회 때만 해도 젊은이들이 더러 있었어요. 제가 더러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사실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직장인은 정치적 성격을 든 집회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가면 안 되죠. 직장 짤리고 완전히 가족이 풍리비 박살되니까 그러니까 80년대까지 제가 이제 그 세대입니다만 학생들만 민주화운동을 했어요. 학생들만 1980년 5월 우리가 서울의 법무리라고 부르던 그때의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만 그때 대학생들 서울역 앞에 10만명이 모여서 외친 구호가 뭐냐면 민주시민 동참하라 했어요. 아 시민들은 동참을 안 해요. 4.19 때 보세요. 수표권도 없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시위하다 죽었어요. 어른들은 뭐 했어요? 수표권 있는 어른들은 자기 표가 날아갔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성인들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단초는 이제 80년 79년 부마항쟁하고 80년 광주항쟁이었고 87년 6월항쟁 때 비로소 넥타이 부대가 거기에 나갔었죠. 그걸로 이제 성인들의 정치적 발언 참여의 양상이 달라지죠. 90년대에는 그게 이제 일반화되고 특히 뭐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집회 또 이제 이명박 정권 초기에 광화병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 이런 때 이제 전부 넥타이 매고 심지어는 유모차의 아기까지 와서 젊은 엄마들이 시위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반면 이제 대학생들 시위는 1990년대 후반을 계기로 해서 워낙 과격하기도 했고 극렬하기도 했고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2000년대부터는 학생들이 무슨 이런 걸 주도한 적이 없어요. 2019년에 학생들 주도한 시위가 있었죠. 주국 규탄 집회 그 정도만 있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박근혜 탄핵 집회 때도 소수였고 요즘은 아예 없어요. 이게 촛불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한편으로 희망적이면서 한편으로는 좀 암담한 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지금 사람을 키워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세대가 아니면 기계와 물건을 키워냈던 것인가 저도 저도 같은 세대 자녀를 두고 있는 입장으로서 참 부끄러워요. 역사 앞에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50, 60대의 자녀들인데 지금의 모든 문제를 개인화하죠. 그런데 작년이죠.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깎았어요. 이공계 대학원들 그다음에 기업의 연구개발센터 난리가 났었죠. 당장 연구비가 끊어지니까 실직상태가 돼버리고 그런데 그걸 규탄하는 집단행동이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의사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거리로 나왔으니까요. 소수의 아니 소수의 기득권층의 시위거든요. 그 사람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거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모여나오는 게 아주 이례적이죠. 이제는 뭔가 저항적이고 이런 시위는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젊은 세대들에게 볼 수 없는 그래서 이번 의대 전공의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시위는 참 이례적이다. 그 세대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 상태라서 개인화 철저히 개인화 돼버렸다. 집단화의 동기와 또는 계기 함께 모여서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끼리 목소리를 내고 또 때로는 저항하고 이러는 동기가 동인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저항의 종말이라는 게 결국은 말씀 들어보면 그 시대를 뭔가 바꿀 수 있는 힘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슬프게 느껴지는데 뭔가 좀 그럼 어디서부터 지금 꼬여있는 걸까요?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시장 자체가 부도독하게 작동하면서 시장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상태에서 시장 자체가 부도독하게 작동하면 인간이 부도독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물건과 인간의 교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간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부도독과 자주 접촉하다 보면 부도독이 기본이 되어버리는 거죠. 악의 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선을 위선이거나 아니면 악의 자리로 밀어내는 무능의 자리로 밀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예컨대 우리가 이제 복지를 얘기를 해요. 선진복지국가라는 말은 박정희가 처음 썼어요. 그런데 그 말은 그걸 썼는데 그건 뭐냐면 한 70년대 기준으로 한 20, 30년 후에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얘기였어요. 실제로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 아젠다로 떠올랐던 것은 김대중 정부 때 였어요. 그때 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 만들고 건강보험 통합하고 이러면서 최소한의 의료와 노후 대비는 국가가 책임져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물론 최소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주류담로는 그조차도 좌파라고 그래요. 유럽기준에서는 참 아주 초보적인 우파적 복지정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좌파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복지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게 노인복지들만 진행되고 있는 뿐이지. 좌파라고 그래요. 최악시해요. 우리 사회에 주류담로니 보살핌의 미덕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동체의 가장 기초적인 가치가 보살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친 사람 약한 사람 에 대한 보살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조차 안 해요. 그저 시장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고 그걸 지키는 것이 마치 국가적 책무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부도덕한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것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부도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철학적 또는 인문학적 소양조차 없고 이렇게 돼버려 있거든요. 그걸 짚어줘야죠. 적어도 철학적으로든 아니면 구체적인 정책면에서든 간에 짚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언론 보면 기자들도 그런 생각에 확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 기계주의 능력지상주의 이런 걸로 빠져 있어요. 경쟁이 공정하기만 하면 그 경쟁의 결과는 어떤 경우든 다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애초에 경쟁한 공쟁은 없어요.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환상이에요. 출발선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출발선만 다를 뿐 아니라 경쟁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소기업이 경쟁 현상적으로 경쟁할 수 있죠. 경쟁 안 돼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런데 이게 합법적이기만 하면 공정한 것이라고 하는 탈수인 거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사실은 합법성과 공정성은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스티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법에 따른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 말을 번역할 때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어떤 조어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 저스티스를 뭐로 번역하는 것이 옳으냐. 공정은 하늘이 정한 모르를 발음 이런 뜻이에요. 공자가 한자에서는 하늘의 뜻을 지상에 구현하는 것을 공이라고 했거든요. 하늘이 정한 모르를 발음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그걸 정의로 재번역을 했어요. 청나라 때 공친왕 휘하에 번역청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대규모 번역하면서 정의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전까지 우리 한자어에는 정의라는 말이 없었어요. 대의가 있었을 뿐이죠. 대의 명분 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정의롭다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법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에요. 하늘의 법이에요. 신의 법이라는 뜻이었죠.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정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사람이 만든 법은 신이 만든 법과 달라요. 그렇게다가 그걸 적용하는 과정도 다르죠. 심판이 편파적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사회의 공정성 특히 요즘 언론에서 느껴지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경기를 망치고 사람들을 환하게 만들고 심지어 경기장을 폭동 일어나게 만드는 건 누구냐면 선수들이 아니에요. 선수들이 반칙을 심하게 하면 퇴장시키면 돼요. 심판이에요. 심판이 경기를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운영하면 경기가 망쳐져요. 보는 관중들이 화가 나죠. 그런데 우리 사회의 심판이 누구냐. 우리 사회를 이렇게 불공정성이 지배하는 불공정성이 지배한다고 보는 것은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 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런 문제들에 관한지 얘기들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검찰이고요. 두 번째가 사법부예요. 세 번째가 언론이에요. 제사부로서의 언론이. 그런데 이 모두가 사실 공정성이 의심되는 거죠. 심판의 자격의 문제. 그렇죠. 심판의 판정 자체가 늘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일을 얼마 전에 애완견 민주당 대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애완견 발언이 또 언론인들 굉장히 기분 상하게 만들었죠. 기분 상하게 만들었는데 왜 검찰 말만 갖다 쓰느냐 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검찰이 어떤 거짓말을 해도 잡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증언 조작을 해도 그리고 그런 일로 우리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강기훈 주사 대표를 조작 사건 제가 대표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게 적어도 87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는 모든 사건들이 모든 시국 사건들이 전부 조작 사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문에 의해서 사실을 조작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사법과 판결하고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고 독재체제의 스타일이죠. 그런데 요즘은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의지가 없어라기보다는. 그냥 불러주는 데 쓰는 게 제일 안전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될 심판진에 대한 분노가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교양신문에 났던가요? 다른 신문에 났던 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올해부터 프로야구에 AI 심판이 도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트라이크볼을 심판이 아니라 인간 심판이 아니라 AI가 반정하면 돼요. 그랬더니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유명한 선수들의 타율은 떨어지고 스타 선수들의 타율은 떨어지고 무명이거나 신인들의 타율이 올라갔대요. 저희 회사 기사 맞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심판들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선수는 스타 선수니까 이게 스트라이크 하는데 못 쳤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볼로 판정을 하는 거죠. 이런 무명 선수가 이걸 어떻게 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판정이 이게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그러지고 그래서 스타 선수들의 스트라이크 존은 상대적으로 좁게 잡고 그 다음에 아닌 선수들의 스트라이크 상대적으로 넓게 잡았다. 이게 유전 문제 무전 유제 현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번에 판결을 봐도 예컨대 이화영 부지사 판결 보면 이 돈 많은 사업가가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할 리 없다. 라는 걸 판사가 얘기를 해요. 그게 뭐야.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판결을 하면 차라리 낫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현상이 이것도 그런데 이게 붕괴돼 버리면 이런 식의 심판의 신뢰가 붕괴돼 버리면 그 경기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잡을 만한 어디에도 그런 동력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적어도 언론인들 뭐 지금 족볼 언론이라고 부르고 독재정권 때부터 독재 권력에 빌붙어서 그걸 홍보해왔던 그런 언론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의 언론이다라고 하는 경영신문 한겨레신문 같은 데만 해도 과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또래 저보다 약간 후배들 이런 기자들은 비전이 개인적 비전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비전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차원의 비전을 생각했어요. 국가적 아젠다가 무엇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치적 발언 행위들을 평가하는 게 있었죠. 요즘 신문들을 보면 그런 게 안 보여요. 신문을 40년 넘게 본 제가 볼 때 확연히 느껴지는 것이 도대체 이게 어떤 아젠다 예를 들어서 민족통일의 관점에서 이런 이번에 북러 조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기사예요. 답변적인 사실 전달의상도 아닌 그리고 또 정보발표 중심이고 좀 심각하다. 우리 사회 전체가 아니면 인류사 전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닌데 그런데 자꾸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보자면 이런 길로 걸어가면 엄청난 파국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되죠. 아까 북러관계 말씀하셨으니까 민족사적인 성찰도 지금 말 그대로 시대가 부족한 상황인 건데 지금 한반도 정세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리가 유럽 국가 유럽 국가 그런데 이게 잡아들 무렵에 최초로 접촉한 국가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사냥꾼들이 러시아 탐험가들이 함경도 쪽에 두망강을 넘어서 들어왔었죠. 이미 순조된 연간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적 외교를 고민하게 만든 것이 황준원의 조선책략이라는 글이에요. 여기 러시아가 최대의 위협사력이다. 조선에 대해서. 러시아를 막는 방아책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해요. 방아책. 알아서니까 러시아가 한반도를 점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조선이 해야 될 것을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고 얘기한 거죠. 친중국에서 친은 부모처럼 섬겨라라는 뜻이에요. 딱 붙어있어라. 그러니까 친일파 할 때 친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딱 붙어있어라. 아니요. 이 친은 양친 할 때 친이에요. 부모, 어버이 친 자예요. 선친, 양친, 모친, 부친 할 때 이 어버이 친이에요. 중국을 어버이처럼 모셔요. 그러니까 친일파도 일본을 어버이처럼 모시는 자들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다음에 일본과는 동맹을 맺어라. 미국과는 연합해라. 이게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의 책량이었죠. 그런데 최익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고 이제 미친 소리라고 하면서 가까운 나라를 적대시하고 먼 나라에 힘을 빌리겠다고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당시 이제 요즘 같은 때가 아니니까 아니면 미국은 우리나라 안에 군사기지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로 러시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한반도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들을 미쳐왔어요. 당장 러일전쟁 끝나고 나서 울산의 계약 체결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바로 우리가 식민지가 된 것이고요. 해방 이후에는 소련이죠. 소련과 미국의 그야말로 즉흥적인 결정으로 한반도 일본이 아니라 사실 패전국이 분할 점령돼야 되는데 해방된 한국을 분할해버렸어요. 해방된 한국이 반쪽을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6.25전쟁도 그 결과로 일어났던 것이고요. 1986년에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석유장이 되고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개혁 개방을 하면서 비로소 북방 소련 동구 사회주의 세계가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틈을 타고 노태우 정부가 북방 외교를 펼쳤고 소련이 해체되고 92년도에, 96년도에 가서 북한과 구소련 사이의 조약이 부효화되죠. 그로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셌죠. 그동안에 정말 대한민국에는 행운이 시대였고 북한에는 불운의 시대였죠. 북한은 모든 우방이 등을 돌린 차지가 돼서 고림무원의 차지가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극도의 경제적 공핍 속에 시달려야 됐고요. 반면에 우리는 북방 외교의 덕이기도 하지만 일단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되면서 북방에 엄청난 시장이 열렸죠. 러시아 시장은 별거 아니라 치더라도 무엇보다도 중국 시장. 2030년 한국 경제가 그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하죠. 지금 이미 한국의 교육성대국 1위가 중국이 된 지 오래되잖아요. 늘 이제 그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체제의 자체 한계 때문에 일어난 붕괴와 몰락, 체제개혁, 개방 이런 결과를 벌어졌지만 그게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를 열어줬던 거죠. 기회를 열어줬고 그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중국의 성장률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외곽에서 중국의 주요 소재부품 이번에는 소재부품, 장기주요 물재들, 반도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서 이 정부 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예컨대 이라크 파병 때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나 미국에서 파병하라고 할 때가 어쩔 수 없이 파병을 하면서도 미국과의 동맹국이니까 파병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노무현정권 때 결정한 건데 하면서도 우리한테 핑계가 있었어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 앞가림하기에도 바쁘다. 남해전쟁에 개입할 그럴 재력이 없다. 저는 이거는 미군으로서도 안 들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한 번도 병력을 주던 지구구가 있으면서 한국군을 빼내서 베트남 파병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어디에 보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무슨 가치 해결하고 하면서 처음부터 이 정부의 첫 번째 얘기는 일본에 대해서 특이 묻지 않겠다. 외교적 전사였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경고한 거였어요. 양안, 대만 침공하면 물리적 현상 변경을 지도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는 또 러시아한테도 경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자마자 경고를 했죠. 그리고 젤렌스키를 만났잖아요. 대놓고 우크라이나 우방이라고 도대체 거기에 왜 거기에 왜 그래야 되는지 물론 이제 부당하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화할 수는 없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왜 앞장서서 당장 그 우크라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폴란드나 유럽연합도 아닌데 극동 끝에서 거기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느냐는 거죠. 이건 밀어붙인 거예요. 북한 보고 러시아에 붙으라고 그걸 예상하고도 그랬다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예상 못하고 그랬다면 더 어리석은 것이죠. 어떻게 됐어요. 유러시아가 군사기술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요. 밀착관계로 돌아왔죠. 양국에. 군사적인 충돌이 생기면 자동 개입하겠다고 그랬고요. 그 와중에 현대자동차는 수주원들인 회사를 단돈 얼마요? 철수했죠. 거의 한 푼도 못 건지고 철수했죠.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이 러시아로부터 수주했던 5조 7천억 원어치 산박단을 계획 취소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데도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고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 사실인가요? 아니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회 추구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위배되는 행위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정부 들어와서 했던 수많은 일들이 어떤 논리, 어떤 정치이론, 어떤 철학적 이론을 동원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홍범도 장군 왜 저러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라고 했던 얘기라든가 그때도 경영신문서에서 저한테 전화를 와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기자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분은 어떤 무상이 홍 씨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하기 전에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비합리적이라서 이거는 비합리성을 넘어서서 좀 그야말로 충격적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게다가 러시아에 강력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비웃더라고요. 한 번에 그렇게 해봐라.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거다. 러시아가 세계에서 핵탄두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러고 있는 걸 가지고 좀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덜어있는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해요. 저러고 있다는 게 끔찍한 거죠. 전쟁이 몇 달 만에 몇 개월 만에 에컨대 미국 이라크 전쟁처럼 불과 몇 주 만에 끝나서 승전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씩 이렇게 전쟁이 끌면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잖아요. 전쟁이 몇 개 빠져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정부가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뭐가 무섭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극단주의자들 중에는. 일주일이면 전쟁 끝날 수 있다. 그럼 일주일이면 통일을 안겨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주일간에 얼마나 죽을까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평영의 행복선언을 받아낸 든가 김정은을 처형한다든가 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죠. 지금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1인당 무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게다가 지금처럼 남북 간에 이른바 동포해가 사라지고 이질화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그런 식의 통일을 받아들일까 다. 마치 이렇게 쌀 패트평 보내고 1달러짜리 지폐 보내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다 돌아서서 김정은 타도운동에 나설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그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총을 들고 내전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만 해도? 이거는 전쟁이 술사 핵무기를 안 쓴다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도발들. 여기서 먼저 탈북자들, 탈북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삐라를 뿌리보내면서 북한의 대응이 시작된 거죠. 온몰복탄 오늘도 경고문자가 왔는데 서울상공에 올라왔다고 하던데 얼마 전에 국회에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심리전이거든요. 아무 효과 없어요. 북한에서 여기 보낸 온몰복탄은 북한 측에 이루어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내는 것들은 심리전이죠. B라는 심리전 수단이에요. 표현의 자유가 우리가 헌법상 북한이 우리 영토니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막을 수 있어요. 이건 일종의 전투 행위니까 심리전으로 판단하고 민간인이 좋은 전투 행위를 하고 있는데 남북관계 측에서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안 막잖아요. 삐려보내는 건 전투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에서 여기다 보내는 걸 표현의 자유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남한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심리전 수단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대북 확산기로 다시 보복하고 서해안 실탄사격 훈련으로 다시 보복하고 계속 긴장을 서로 고조시켜 나가는 과정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전쟁은 제가 수많은 전쟁들을 봤지만 언제나 계획대로 진행된 적이 없어요. 전쟁을 계획대로 끝내본 역사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가. 시작도 늘 우발적이죠.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게다가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벌여온 정부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말씀 들으니까 더 불안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조금은 약간 가벼운 얘기를 조금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 보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SNS 특히 트위터를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45만 명이나 구독자가 되고 흔히들 얘기하는 파워 트위터리란 이런 평가도 받으시던데 이런 SNS를 통한 논쟁이나 사변 이런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겁니까?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E.H.카이의 명언이죠.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트위터를 시작을 했어요. 당신도 트위터를 먼저 한 사람이 트위터에는 뭐냐면 구독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보는 것이다. 약 보는 것이다. 라고 하길래 요즘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빨로 하면서 사람들 얘기를 사생활에 관한 얘기도 있고 또 공적 관심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자꾸 남의 얘기만 보다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제 얘기도 쓰기 시작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논쟁적인 일들에 힘을 내들고 그나마 설득 가능한 말들을 써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고 또 역사학자에게는 정말 안 어울리는 표현인데 촌철 살인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던 것이죠. 그런 거죠. 그 망월 패견인가요? 그 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전부 다는 못 보고 절반은 봤는데 굉장히 그 짧은 글에 핵심적인만 딱 요약해서 담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득 가능한 그러면서 짧은 그게 이제 처음에 트위터가 좀 제격이었는데 140세 이내로 맞추는 거예요. 다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기도 하고. 몇 차례 저도 홍역을 겪었었죠. 홍역이랄까요? 한 번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연은 뭐냐면 살해 협박을 받았어요. 정말요? 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였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였던 것 같아요. 명박 정부 때였나 박근혜 정부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쌍용차 해고자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문에 났던 기사가 어떤 사람이 개를 뒷 트렁크에 매달고 가면서 개가 결국 죽었어요. 그게 이제 신문에 나왔죠. 개는 어떻게든 차에 뛰어오려고 몸부림치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장면에서 쌍용차 해고자 죽음이 저는 연상이 됐었어요. 저게 다시 회사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해고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오버랍됐다. 정말 가슴 아프다. 그 내용을 트위트에 올렸죠. 그 자동차 스스랑크에서 떨어져서 목이 매달린 채로 발버둥치다 죽은 개의 모습에서 쌍용차 해고자들의 모습이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댓글이 뭐가 달렸냐면 개는 불쌍하지만 쌍용차 놈들은 하나도 안 불쌍하다.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적정했던 놈들이다. 정말 실수가 나오네요. 자본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 순간 제가 이제 진짜 악마를 본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렸어요. 이게 이제 익명이 요령되니까 자기 내면의 악마성 악마성을 이제 가차없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뭐 당장 그 사건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많이 이제 그렇게 서슴없이 악마성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좀 오히려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적어도 이게 대놓고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좀 더 가까운 겪어보니까 진짜 있더라. 이게 단지 온라인에서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상 희생자 유가족들이 특별법 만들어달라고 단식하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일부러 냄새나게 피자 치킨 시켜다가 먹어대는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 역사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 인간 내면의 악이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 중심의 사고로 재편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만능주의 능력 지상적으로 대편되면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아픈 사람들을 얼마나 외면하는 걸 넘어서서 능욕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주류적 사고가 그게 이미 주류적 사고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달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요. SNS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질문은 정말로 가벼운 얘기를 끝내고 싶은데 김어준 씨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 리더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리더인데 예전에 PC통신 시절에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 일찌감치 그분이 가진 그런 포텐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잠재적인 능력을 좀 알아보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했던 얘기네. 2000년 겨울 거예요. 그 당시 나온 우리의 무슨 게시판 같은 게 있었어요. 각자 쓰고 싶은 글 써서 올리고 하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2000년이 이제 어떤 때 무렵이었냐면 이제 김대중 정권 중반쯤 지나간 그런 때였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운동이 한 청년을 마지막으로 기울었죠. 종원을 구한 거의 사실상 사라져버린 아주 소수가 돼버린 이런 상태였었고 게다가 퍼스트모더니즘이 막 들어오면서 그 이전에 이제 그 좌파를 대신한 신좌파 이론 알티세주의라든가 별의별 사상들이 다 나오는 데다가 아직도 이제 주사파 끝머리들이 좀 남아있었고 뉴라이트가 막 태동하던 그런 무렵이었고 해서 그런데 다 보면 보여요. 어떤 성향인지가 글을 보면 사상의 개복과 저야 이제 그런 쪽에 공부를 다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알티세주의자구나 아 이 사람은 그람시주의자구나 아 이 사람은 아직도 주사파구나 뭐 이런 게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안 보이는 글이었어요?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 애는 우리나라에서 공부 안 했나 보다 싶은 정도 참 독특하다. 그러니까 이제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이름만 보고 이름도 희한했고요. 이름도 좀 두 사람 찾기 어려운 이름일 거예요. 저는 이름 잘 안 쓰거든요. 한국 사람 이름에 말씀어자 임금어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자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이제 독특한 새로운 좀 과거 80년대 90년대 사실 80년대 후반 중후반부터 한국 사회는 90년대 1992년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또 90년대 중반에 이른바 전대협 한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발효 알기 운동 막 하고 이럴 때 이념의 혼란기였거든요. 이념의 혼란기이자 이념의 전시장 그런 의미에서 이념의 전시장기였는데 없던 얘기들 이념과 무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탈리념 시대에는 이런 식의 이야기꾼들이 좀 주도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지금에 그 사람이 이제 이념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땐 그 사람한테 이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념이 없던 얘기는 어떤 과거 틀에 묶인 사고를 안 한다고 하는 점이라서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성공한 지금 말씀드린 오피니언 리더로서 성공한 장점이다. 탈리념 시대에 맞는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 근현대사 산책을 그야말로 해봤는데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겨보는 계기가 됐고 저 역시도 언론인으로서 공동체를 조금 더 맑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자세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기회였습니다. 교수님 저희 프로그램 처음 나오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아 우리 기자님 목소리가 짜랑짜랑해서 저절로 힘이 나네요. 앞으로도 꼭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